오늘은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뭔가 이렇게 신나게 기분이 업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카예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바이블, 독일만으로는 레벤디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회복이 된다, 살아난다, 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참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늘려 있는 경우에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많이 침체되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참 그야말로 질병에 눌려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열과 시기와 쟁투 가운데 그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합심하여 일어날 때에 부흥의 역사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에 당시에 그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피폐해졌는가 우상승배, 이방인들과 함께 그냥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할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우상승배로 인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회중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부심과 역사를 외면하고 오히려 마귀의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역사에 미혹되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사회의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야말로 도덕적인 이러한 피폐함이 성적인 타락이 음란이 동성애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그야말로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좀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두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그러한 밑바닥으로 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만일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같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물에 빠져서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를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월이 여기는, 업신 여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피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언제 일어나느냐 완전한 밑바닥이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은 사실은 부흥이 시작해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안 댈 때가 문제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부흥이 시작됐다고 믿음으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3절에 보게 되면 죄악을 보고 폐약을 눈으로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가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헤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악인이 아주 그냥 성장하고 악인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상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호하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요호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하는 그러한 소식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징계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또한 경고나 하나님의 그 때의 백성들을 이제는 깨우쳐주기 위하여 마지막 단계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첫째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것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이 천사가 역병을 퍼뜨리는 천사가 앞장서고 또 그 뒤에는 파멸의 불로 태우는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지하실 때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는 불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임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역병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점차 마무리 단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7억 4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7억 4천만 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숫자가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 엄청나죠 그걸 통계적으로 따져봤더니 세계 인구 5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지금 심판하는 전초전에 그런데 그 심판의 역사는 오히려 부흥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엄청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그 주의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기 전에는 역병이 그 앞에서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고 하박국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한기상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랩산에 나타나실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먼저 강한 바람과 산과 불과 같은 지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앞장서서 행하는 천사들의 역사가 바로 역병과 불과 같은 지진과 놀라운 재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앙이 반드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처처의 기근과 불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코로나의 징조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정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불로 정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역병으로 정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이 타락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 여러 가지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전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앞에 땅이 진동하며 나라는 두려워 떨며 크고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바벨론 갈데아인이라고 그러죠 그 갈데아인을 동원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냥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못할 망정 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왜 우리의 원수로부터 외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이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앙을 적을 통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미에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한 곡 한 번 뽑아봐라 일어나서 너희들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노래 그래서 노예들의 합창이란 그 유명한 나부고의 오페라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마누리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노예들의 합창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유대인의 노래 합창이 오페라 나부고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신호탄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북에 엄청난 군대들이 있잖아요 핵무기들이 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재앙이 너무나 심각하게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 갈라디에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식이,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0만 명 아래라고 점점 쇠퇴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도덕성과 육체의 일이 너무나 현저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장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제사장 나라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면케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마음을 찢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다시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쇄심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내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 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재수가 없고 우연하게 운이 나빠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걸 경고의 나팔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는 우리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편 1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그늘에 흑암 속에서 곤고하고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그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어요?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겸손해져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방관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길로 가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너는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때로는 초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초달을 자식을 안 하면 자식이 망가지는 걸 알고 그걸 막지 않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식이 경찰서에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그러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그걸 감정적으로 자식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흑암과 고난의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가 헤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즈메 중요한 것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즈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다 그 마귀의 눌림 멍해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타락과 음란 속에서 또 사업적인 이러한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10편 107편 15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이 부흥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원수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유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 왕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과 자비야심이 그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지짐을 들으시고 그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포로에서 자유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화살을 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첫째는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소리를 통하여 역병을 내리실 때가 있고 또한 대적들을 흥황하게 해서 대적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하해서 유럽 인구의 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1300년 1400년 초에 그리고 나서 유럽의 교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문의 부흥이 그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화살을 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전법이 아주 일괄적으로 똑같은 전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아도 명랑해전 때는 불과 13척으로 300여 척의 일본군을 대항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포해전도 그렇고 명랑해전도 그렇고 모든 해전대 공통된 전법이 거북선을 통하여 적장의 배를 향하여 돌진하는 거야 그래서 딴 데는 보지 않고 적장이 타고 있는 배를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좌우로 화포를 쏘면서 그냥 돌격선이에요 거북선이 그렇게 해서 그냥 적선에서 난리가 날 때 활을 쏴서 적장을 그냥 그대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금빛 옷을 입은 이 적장이 그냥 배에서 수루에서 그냥 나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조선 수군이 들어가서 그 목을 베가지고 그걸 끓여서 목을 베서 효수를 하니까 다 그냥 겁을 먹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전법이 바로 예수님의 전법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꿈을 잘 꿨어요 그래서 꿈 속에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선인이 나와서 이순신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걸 전법을 가르쳐주는 거래요 학익진 전법도 다 하늘에서 어떤 선인이 이렇게 꿈 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좀 선택하신 민족 같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법 적장의 적선을 뚫고 들어가서 적장을 화살로 맞춰 그래서 그 머리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버리면 말미암아 완전한 쾌멸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다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백전배승리야 이것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내 사업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광명의 햇빛처럼 부응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3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광명한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온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도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해아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 병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익회되고 참으로 어려움은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핏방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깊어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나타내는 부흥이야 4절 하박국 3장 4절에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은 또 누가 보금에서는 같은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바로 권능의 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는 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까부시는 손이에요 원수의 심장의 활을 꿰뚫어서 원수를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방되고 모든 눌림에서 자익괴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화살을 쏠 때 우리 전 성도들이 원수의 진을 향하여 노초를 당기면서 화살을 쏠 때 우리 조선시대 세종이 신기전을 발명을 했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그냥 전멸시켰잖아요 그게 신기전은 세계 최초로 2단 로켓이야 2단 로켓 그렇게 해서 벌떼같이 몰려오는 그 오랑캐들을 향하여 이 신기전을 한 번에 백발씩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그들이 그냥 전멸해버린다 전멸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화전을 쏘는 기도의 신기전을 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무조갱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면 모든 정세와 권세와 모든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화전을 통해서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화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미사일은 그야말로 크루즈 미사일이보다 더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놀라운 역사 원수의 진을 무너뛰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기도 화살을 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슨 방패?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원수도 끊임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화살을 쏘는 그것도 무슨 화살이냐?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 불화살이 뭐예요? 그 불안 두려움의 불화살 공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근심과 걱정의 불화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심리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을 합니까? 뒤를 돌아설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앞에만 있어요 아세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보금의 의의 흉배가 있고 보금의 신발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게 비어있는 거야 그때 그냥 화살을 쏘면 등에 꽂히면 아이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믿는 자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간을 치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돌아와요 우리에게 꽂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대오를 갖추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화살을 쏘고 성령의 검을 뽑고 나아가면 마귀는 도망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땅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정광석화처럼 우리는 기도의 화살을 적진을 향하여 퍼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고지에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고지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희생이 많이 나는 게 고지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지만 해병 1기 우리 선배가 와서 이런 말 했다 그 유명한 도설산 지구 전투 또 이러한 지구 전투 때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 이게 트럭이 하나 오더니 그냥 떡을 그냥 시루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떡을 나누죠 근데 떡을 다 안 먹어 왜냐하면 이게 제사 떡인 줄 생각하고 슬픈 일이죠 근데 대부분이 죽는 거예요 고지를 올라갈 때 고지를 선점하면 그냥 올라오면 그냥 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다가 떡을 꽉 물고 소리 안 내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지를 선점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박국 3장 19절에 또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갖고 와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곳에서 진지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역사가 더 이상 범접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잘 시야를 멀리까지 바라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고지를 선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 부흥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자신의 형평과 처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입은 사람은 부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어떠한 한 계기를 통해서 실족하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야말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헤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공고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우리가 평안과 원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과부에게 자기가 돈을 자기 친구가 자기 아내를 좀 잘 돌보라고 준 그 집문서와 이런 돈을 갖다가 그걸 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집회 가운데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악안과 같은 죄인입니다 과부의 내 친구와 아내를 이렇게 돈을 내가 몰래 취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자 모두가 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나는 술에 쩔어서 살면서 내 아내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다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계하는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군대들이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냥 짓밟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하나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봤다 이겁니다 희망을 그런 가운데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도 안 나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망한 그러한 지경에 있어서 그때 부흥을 보는 그러한 해안을 갖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이때 바로 부흥의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토와 모든 범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니 마귀가 온 것은 도적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원수의 전을 면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해방의 해가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화살을 쏟아냅시다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타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